탄소 중립을 향한 탈석유 시대가 다가오며 국내 정유사들도 친환경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비정유 사업을 확대하고 수소와 2차 전지 등 미래 먹거리를 통해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인데요. 장민선 기자입니다. 탈탄소가 글로벌 최대화도로 떠오르면서 국내 정유업계도 비정유 사업 확대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GS 칼테스는 수소생산과 충전소를 중심으로 사업 확대에 나섰습니다. GS 칼테스는 지난 5월 한국가스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가스공사의 LNG 인수기진의 유휴부지에 2024년 완공 목표로 연산 1만 톤 규모의 액화수소 플랜트를 짓기로 했습니다. 생산된 액화수소 1만 톤은 수도권과 중부권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SK 이노베이션은 카본2 그린 전략에 따라 배터리 사업과 폐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은 올 하반기를 기점으로 향후 5년간 30조 원을 투자해 친환경 자산을 7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에 맞춰 SK에너지는 친환경 에너지 플랫폼 및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유사 중 최초로 지난 2019년부터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작해 20개 주유소에서 2.3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산기지인 울산 컴플렉스에서는 동력 보일러 연료를 친환경 LNG로 전면 교체했으며 석유공사와 함께 동해가스전 CCS 국채과제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S-OIL은 삼성물산과 손잡고 수소 바이오 연료 사업을 공동 개발해 수소 인프라 구축과 수소 공급 운영, 해외 청정 암모니아, 수소 도입과 유통 등에서 협력할 예정입니다. 또 현대 오일뱅크는 올해 안에 수소 연료전지 분리막 생산 설비를 만들 예정입니다. 올해 안에 분리막 생산 설비 구축 및 시험 운전을 마치고 내년에 국내 자동차 제조사와 공동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주현은 사let입니다. 서울 Jamaica